1. 빌리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만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의자님께서 만민이 하나 되어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창립을 막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창립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공연을 통해서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르도록 인도하는 재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또한 양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영의 세계와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과 헌신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참뜻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씻어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영원히 잘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지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저와 교육자님들, 장로님들과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만민이 하나 되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립 42주년을 계기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만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마음을 발견하며 하나 되기 위해 애씁니다. 많은 대화를 하며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눈물로 하소연하며 이해시키려고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내 뜻을 몰라주니까 처음에는 좋게 대화도 해봤는데 그래도 나를 몰라주니까 이제는 속상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또 아니면 나를 좀 잘 알아달라고 눈물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하나 되기보다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며 헤어지는 일도 있고 서로 너무나 달라서 평생 하나 되지 못하고 불편함과 냉랭함 속에 사는 부부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헤어지는 가정 아니면 가족의 화목이 깨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나만 내 말만 들어 하는 배우자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애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게 안 되어서 평생 30년, 40년, 50년을 산 부부도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나에게 맞추라 맞추라 라고 하면서 힘들게 싸움으로 다툼으로 평생을 사는 부부도 가정도 참으로 많습니다. 부부뿐만이겠습니까? 한 부모,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다른 가치관과 성격,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났다고 쉽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형제라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에 대해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첫째,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빌리보소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했습니다. 우리의 품은 뜻과 바라보는 표대가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때로는 생각이나 뜻이 달라도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섬기며 갈 때에 그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목표를 삼고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표, 표대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 뜻은 무엇이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이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도 또 바라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만민중앙교회의 표대요 목표는 그냥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 짧은 시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예배하는 성도인들의 대다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천국 아니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목표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행한다면 수천, 수만, 수십만의 성도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전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 언어, 문화 등 많은 것이 달라도 쉽게 하나 되는 것을 보아 왔지요. 특히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이 만민학의 수련회에 참여하실 때는 수백 명 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방문하시면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오시면 또 낯설고 많은 것들이 낯섭니다. 만민의 성도들 뿐 아니라 함께 오신 해외 성도님들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민학의 수련회 아니면 창립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과 같고 좀 떨어져서 살았던 이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감동 속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만민학의 수련회에는 둘째 날 함께 우리 체육대회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체육대회를 할 때 이 해외 성도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구들이야 여러 날 함께 모여서 연습도 하는데 저분들은 연습할 시간이 없었죠. 수련회 하루 이틀 전에 만나서 연습도 못 하시고 현장에서 경기를 하시는데 한 몸과 같이 하나같이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툼도 없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지 아니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경기에는 잘하는 분들이 출전해야 하니까 실력은 알아봐야 하지만 함께 응원해 주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한국분들도 해외 성도님들이 이렇게 개주에 잘 달리고 하면 우리 팀이 지잖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달리라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해외 성도님들이 오실 때면 특히 이제 학예수련회의에 캠파이어를 할 때 그분들이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이게 우리 ccm이나 가스펠 찬양이 해외 모두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어떤 곡은 한국에서 작곡한 곡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해외 곳곳에서 모르는 찬양들도 있으세요. 그런데도 내가 언어도 모르고 찬양도 몰라도 캠파이어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면 하나와 같이 또 이분들이 이 찬양을 아시나 할 정도로 충만히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로 또 한국의 낯선 이런 기후도 또 낯선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시고 돌아가는 길의 아쉬움을 느끼고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교를 이루기에 달려갈 때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적을 때야 옆 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요. 진정 성교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불편하고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불평을 하려고 해도 그 옆 사람이 성교를 향해 가는 분이라면 나의 불평과 수근거림에 맞장구 칠 리가 없지요. 또 본인 당사자도 매주 듣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심으로 이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버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과 불화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다른 뜻과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변화, 성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 일꾼들 사이에서 불편한 모습이 보이거나 느낄 때 그럴 때도 혹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저분도 기도하고 계시겠지 또 저분이 지금 낙심하고 성결에 대해서 멈춰있는가 아니면 성결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합니다. 기도하는 분이고 성결의 표 때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저분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불편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성결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주지요. 때로는 불편하고 불허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다려주면 편화될 것이고 편화되어지면 그 내가 충만치 못했던 모습을 민망해 할 것이니 굳이 지적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성결, 세계를 슬럼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분이 조금 충만함이 떨어질 때 왜 그래 하고 매번 지적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변화되는 과정 속에 지금 좀 힘듦이 있나 보다. 기다려주면 변화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것 내가 성결되는 것뿐 아니라 서로 성결의 표 때를 두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믿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결을 향해 가는 길이요. 하나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만민의 역사를 볼 때 처음에는 같은 목표 한 뜻을 향해 달려왔는데 시간이 흐르며 변개하여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한례를 하지 않으니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좁은 길 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시시비비함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열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보며 붙쫓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해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핍박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을 조려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고 불편한 일들을 만났지요. 하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며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할 말 바로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한례하지 않고 악을 더욱 키워간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가론 유다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그러한 목표 아 예수님 저분은 특별한 분이셔 또 그 권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섬길이라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심 욕심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했던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권세자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버려가야죠.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것이 점점 커가니 결국 예수님이 정말 죽임을 당하실 것 같다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론 유다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항상 변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신대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버리며 처음 가진 목표를 바로 세워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결한 참 자녀로 나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이요 그런 만민이 되어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만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이룬다는 것은 그 마음의 내용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중심 주님 사랑 진리로 가득 채워야 각기 다른 생각과 양심 성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야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이루어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구성원 중 몇몇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로 인해 큰 해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가론 유다도 그리했고요. 이 시간에 말씀드릴 말씀은 바로 가나안 정복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어렵게 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간도 한마음인 것처럼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순종을 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움에 동참했지만 진리를 품지 않았기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멸망당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뼈아픈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 함께 진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쉬운 기준을 갖기 위해 나의 생각과 행함이 선인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항상 매 순간순간 또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해척할 때에 내가 지금 선의 기준으로 이루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열 사람, 백 사람도 하나를 이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선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또 무엇보다 저 사람이 생각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인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점검하고 돌아보면요. 열 사람 모두가 선으로 또 선의 결과물로 그래서 그 일의 열매는 풍성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을 이룰 속에서는 일의 결과, 일의 열매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지금 이게 선의 방법인가? 선한 내 행함인가? 선한 내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결과가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목표가 같다 해도 서로 간에 선을 마음에 품을 때라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선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일이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선을 품었는가 아니면 욕심을 품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하는 마음인가 이런 것에 따라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한다 해도 마음에 선한 것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을 할 때도 각각의 당파들이 모두 자신들의 목적은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과 함께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권세를 구하였지요. 용서나 섬김, 희생 이런 선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각각이 다 나라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피 흘리는 분쟁과 사화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백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마음에 선한 것을 두어야 합니다. 양보와 용서, 화평, 섬김과 희생, 인내 항상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어야지 부응해야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목표, 표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방법에서 각자 내가 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관과 또 선교회와 연합회 또 각각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임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이 열심히 행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어떤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선교회장이나 기관장들이 있지요. 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때로는 일을 밑에서 추진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합회장 위에서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은 상황은 위에서 연합회장이 일을 추진해갑니다. 자, 그럴 때 함께 일을 도와야 하고 또 밑에서 일을 하는 선교회장, 기관장의 마음과 생각은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통해 교회의 힘이 되고자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도 최대한 힘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아니, 이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주도하는 저분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애써서 힘든 일을 이루어야 하나? 또 보니까 이 연합회장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일의 방법이 다르고 또 보니까 연합회장님이 너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연합회장님 일 잘하시라고 하시지 자,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윗사람의 입장에서도 일꾼들의 마음이 잘 모아지면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겠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야겠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아니, 교회와 모임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함께 마음 써주지 않고 순종해 주지 않는가?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되거나 상대를 불편해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겠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또 일을 할 때 생각과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이라 하여 내게 맞춰라 주장한다거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불편해진다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빌리뽀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역이라 하신 것입니다. 기관과 연합회, 각 모임과 레위, 부서 등 여러분의 회의, 대화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거나 내 의견이 최고인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답답해하지는 않았는지요. 항상 선을 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겸비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의견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도 그렇게 좀 뭔가 다투듯이 하는 자세와 습관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 내 의견을 주장해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내 뒤로 물러셔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뜻을 의견을 굽히고 함께 다른 사람에게 모아주려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화평을 깬다는 말을 듣기는 싫으니까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그만큼만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없으면 나몰라라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책만 듣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일이 더 잘되게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될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내가 앞장서서 책임자로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아니 본인이 책임져서 앞장서서 할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얼굴에도 행복해 보이는데 본인이 책임자가 아니라 중간이나 뒤에서 도울 때는 얼굴이 불편해 있고 기쁨도 없고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일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니까 여러 날을 시간을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막 룰루랄라 행복하고 기쁜데 그렇지 않고 도울 때는 저렇게 즐겁지 않게 일하는구나 아 이런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중간에 있고 뒤에서 일을 도와야 될 때 앞서서 책임지는 분에게 이거 콩나라 팥나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사람으로서 항상 자세가 달라야겠죠.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와 도울 때가 조금 다르겠지만 내 마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것 또 어떤 일들을 더 실수없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자세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으로 아니 저렇게 가다간 분명 실수하는데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거 알면서도 내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뭐 남문화라고 한다면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은 인정받고 높임받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반대했던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별로 싫으니까 함께 앞장서가는 사람에게 힘써 돕지 않는 이러한 자세들을 봅니다. 혹은 내가 더 애써 봐야 자신 나만 고생하지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밑에서 중간에서 도울 때에 더 힘써 돕지 않지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잘 나지 않으면 그것 봐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았다고 은근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한 향입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 당장에 조금 열매를 더 내는지 덜 냈는지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섬겨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될 것도 되게 인도하시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으니 얼마든지 축복의 열매로 주실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선으로 분별하며 선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루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선결의 목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자녀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수고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선으로 이루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앞장설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고 뒤에 있을 때는 함께 도와가야 되는 모습이니까 자세가 어떤 게 나을까라고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좋은 의견이어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내 마음은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왜 윗분이 저렇게 내 의견을 묵살할까 아니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까 이러면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좋은 의견도 함께 낼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받는 그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내 안에 서운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린 선하게 일합시다 선한 마음을 항상 살핍시다 라고 하는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최고의 목표 선결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좀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묵살하는 것 같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판단이에요. 무시당했어라는 게 뭔데요? 내 느낌이죠. 그런데 그 내 느낌은 꼭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윗분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의견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아니면 너무 일을 하다가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니 나를 좀 귀히 여겨주었으면 좋겠으니 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작은 마음을 고쳐가시면 그게 바로 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목표한 바 새해를 삶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내가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느끼고 선으로 행동해 가시면 그런 우리 모두가 선의 마음으로 하나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여러분 기관과 또한 구역이 나아가 선교회가 우리 교구가 큰 부흥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10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란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가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다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기름 부흥을 받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모든 일꾼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이 임하여 능력있게 사명감당할 것을 이루는 의미입니다. 또한 헐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초목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른 아침 잎사귀에 맺히는 물방울들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여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창대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민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창대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묵해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서로 화평하며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계선교 민족보금화를 이루며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목표를, 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목표 안에 흐려진 것은 없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이 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선한 마음과 입술과 행함으로 충성하였는지 우리의 기관과 교구가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도 살피어서 나아가 만민이 하나됨 속에 아버지의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옴 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는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곳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의 일기까지 또한 모든 연약함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강건켼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치, 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켼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 눈, 양 귀, 또한 팔, 다리, 허리 모든 온몸에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몸의 염증과 또한 몸속의 어떠한 종양들 비롯하여 질병균들도 깨끗게 하시며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 주간 가정일터, 사업터, 성령의 불담으로 청무천사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여 주옵시며 평안과 행복,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오늘 더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평안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